터넘기입니다. 에스파니아가 플랑드를 공격해 왔고 터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가! 모두 준비한 것! 준비한 것! 남자가! 남자가! 자, 8위 탈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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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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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환하구요. 에스파니아는 어디서 저렇게 군대를 많이 갖고 오는 걸까요? 계속 만들어 오네. 자, 플랑드 탈원했고 자, 플랑드 탈원했고 플랑드 탈원했고 플랑드 탈원했고 플랑드 탈원했고 플랑드 탈원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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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지금 저를 공격하겠다고 오는 건가요? 자, 터넘기구요. 아이씨... 10세기들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네요. 그냥 포위만 하는데... 어디서 시바 못된 버릇을 잡혀가지고... 자, 물어요. 무르고... 아, 아니지? 잠깐만... 하... 사실 물을 빠지는 저걸 잡는 게 낫죠. 뭐... 남은 서재 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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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니지안의 반란군 처리했구요 여기요 제 majestät bereit 제 befehle 제 lord 제 lord 제 lord 둘 다 만신창이냐 아 자존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게임이 잘 안풀리고 옥수존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자 좋아요 여기서 제대 암스테리어담을 물리고 자 얘들 전진합니다 이 새끼는 그 와중에 전투하며 지구요 자전 돌려서 졌고 지금 이탈리아 먹었구요 턴 넘깁니다 이탈리아 먹었고 이탈리아 먹었고 이탈리아 먹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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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쟤들이 원군으로 오니까 만약에 랑구바르들을 랑구바르디아를 만약에 우리가 그거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나요? 안되나요? 안되네요. 못 막네. 근데 또 이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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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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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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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넘깁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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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바니아로 들어가고요. 피레네 이남으로 하고 포바니아로 들어가고요. 포바니아로 들어가고요. 자, 턴 넘기고요. 자, 오늘 방송은 다음 턴까지 만납니다. 다음 턴까지 만나요. 다음 턴까지 만나요. 자, 포바니아로 들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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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하면 이제 이길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 얘들이 쳐들으면 이걸 수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아우스만 저 또 또 저 어디에요 빈쪽에 상륙 부대 하나 갖고 왔다 아우스만이 저렇게 상륙을 많이 하다 애들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쟤들의 AI가 상륙을 막 저렇게 즐겨하는 놈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육군 관청 다음 단에 연구하죠 저거 치워질때까지는 기다리시 저거 치워질때까지는 기다리시 자 마라타가 카볼 쪽에 보이고요 그 말은 인도가 끝났다는 거겠지 아우스만 나가봐 이런 비밀는 저희는 손을 안 써서 아우스만 들어도 괜찮은 것 같다 아우스만 네 아우스만 엘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휴... 뭘 많이 했는데 많이 진행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지 모르겠다. 총일해서 그런가? 좀 많이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